오늘 말씀은 133편 10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붐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시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원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붐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더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옷을 입히는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죠 어떤 옷을 입혀요? 거룩한 옷을 입히는 것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맹세하신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그의 왕위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의 왕위를 높이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구원의 옷을 입히는데 반면에 수치의 옷을 입히는 자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성사를 향해서 올라갈 때에 내가 무슨 옷을 입은 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약속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로가 왕이 되심을 약속하신 것 이것이 구약의 기름붐을 받은 자 구약의 기름붐을 받은 자가 세 종류가 있었죠 첫째는 왕이요, 둘째는 제사장이요, 셋째는 선지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면서 기름붐 받은 자다 예수님은 이 기름붐 받은 자, 구약의 세 기름붐을 받은 사람의 역할을 한 몸에 다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시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붐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름붐을 받고 왕위를 얻은 자가 되었어요 또 이 다윗의 약속을 가진 것을 그대로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그 왕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엄밀하게 이 기름붐 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고 기름붐을 받은 우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로는 바로 다윗의 후사가 되어져서 기름붐을 받고 왕이 된 자를 말하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다윗이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꼭 있어야만 안위를 얻을 수 있다고 한 성막 그 언약계 이것이 세워지기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워졌으면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세워졌어도 백성이 없으면 왕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을 만날 곳을 찾았더니 나무 밭에 있었더라라고 말한 것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다윗을 왕위로 세우는 것만을 생각했는데 그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계시는 분이냐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있는 왕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는 자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과 왕이 건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윈건이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았지만 이 왕과 백성 사이에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하려면 기름붕을 받은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거기에 법계가 안착이 되어졌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는 일에 아론에게 거룩한 기름붐의 옷을 입혔다 그런데 이 아론은 어떤 자예요? 모세 때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아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그 나라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 그 제사장은 레이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이 있고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기름붐을 받은 자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이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 각자 자기네들이 하고 선지자시대 때 임의대로 제사장을 정하면서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들이 다 무너져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다 무너져버린 것을 다윗의 때에 다시금 아론의 후손 중에서 거룩한 기름붐을 받은 자가 옷을 입은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지정한 기름붐을 받은 자가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이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00년 암흑시대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그들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아야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알 텐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서 나름대로 어떤 율법을 더 강화함으로 바리새인들이 세워지고 서기관들이 세워지고 그것에 또 반하여서 사두개인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가 왜 생겼어요?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종교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교리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교리예요 그리고 신학도 역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연구하고 만들어낸 학문이 신학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교리로 알고 있느냐 신학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나름대로 내가 깨달았다는 내가 복음으로 알고 있느냐 오늘 이 시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다윗이 원했던 것처럼 성막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성막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법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갈 때 재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만 이것이 되어지도록 율법이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법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내 왕위를 끝까지 잘 보존하게 하겠다는 것 그것이 영원히 보존되게 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 상속되어지는 왕위만 있어가지고는 왕이 제례들에 대한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름범을 받은 대제사장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반드시 그 제사장이 있어야만 이 왕권이 온전히 확립이 되어지고 온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확립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래서 기뻐했지만 그 뒤로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제사장이 누가 많이 세워졌어요? 거짓 제사장 바할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이러한 제사장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그래서 열한기상 18장에 엘리아가 행한 일이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정말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단이 어떤 것이냐 이걸 드러낸 거거든요 엘리아가 그 쌓은 돌단 12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성전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고 세운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받으신다 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받는다는 건 그 재단이 하나님이 원하는 재단 하나님이 그 재단을 다 규격을 가르쳐 주셨죠 맥규빙 맥규빙 맥규빙에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 이것을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측량한다고 그랬죠 재단을 측량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이 재단과 이 모든 성전을 측량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규격대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정한 그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인지 하나님이 지정한 재물 그 지정한 재물에 피를 드리는 제사인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그와 같은 약속을 받았으니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에서 세워진 솔로몬이 그 언약을 이제 지켜주시옵소서 그 증거를 우리가 지킬지인데 주님이 이 후손들을 영원히 왕위에 앉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 시원을 택하시고 거처를 삼고자 하셨으니 이제 영원히 이곳에서 쉬시옵소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고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이야 내가 이것을 원하였으므로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말한 것을 이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는 거 영원히 쉬기를 원하시는 거 예루살렘 성이었다면 그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무너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이 되어지려면 그것을 아세라나 바알이나 다른 가져간 것들이 그곳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쉬실 곳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원한다고 할 그것이 도대체 어느 곳이냐 이것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음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그곳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세운 성막이 있어야 하고 언약계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지정한 재물이 있어야 하고 그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때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한다라는 하나님이 지정한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소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죄인 나 사망의 권세자에게 종로를 타는 나를 위하여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죄 없다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 없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성전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은 한 분 예수 그리소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들이셔서 예수 그리소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중보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소의 그 십자가의 피를 가진 자 하나님에게만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의 피가 내게 있도록 나는 늘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그 피뿌림을 받은 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진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피뿌림이 있는 제사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제사장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기름붐을 받은 자라라고 하신 거예요 기름붐 받은 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건 바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다시 기름붐으로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붐의 이름 예수 그 기름붐의 성령 그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에게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말씀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들이 성령을 받고 드린 예배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어진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의 종류가 다른 우상들이 드리는 제사라도 성전에서도 드렸고 다른 제사장들이 일어났으나 그것이 아닌 것을 엘리아가 드러냈고 다른 제단을 쌓아서 그것에서 드렸으나 그 제단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단이냐 아니냐를 분명하게 구분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 왜 굳이 다윗에게는 짓지 못하게 하고 솔로몬에게 짓게 했느냐 다윗은 더러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피를 그 몸에 짊어지고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그의 자손이 된 하나님이 지정한 솔로몬 즉 하나님의 피를 받고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지정한 너 나 믿는 우리가 성전을 짓을 수 있는 장인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느냐 다윗의 약속만 갖고 되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져야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시온을 택하시고 거처를 삼으신 그 하나님 분명히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 택한 시온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이 택한 성전인 거예요 그곳이 영원히 하나님이 쉴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쉴 곳이 되어지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먹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먹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나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분 그 예수님이 에비스 1장 21절에 그 모든 권능과 능력을 다 패키지로 묶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했어요 이 세상 뿐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 것까지 다 그리고 예수님을 22절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의 심을 나타낸 게 다윗의 왕의 약속인 거예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왕권을 다윗에게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성전을 세우고 모든 나라부터 조공을 받고 그 하나님이 준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의 멸망은 바로 다른 신을 접하고 다른 민족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전 또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내 안에 태평성대는 곧 평안과 안식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상의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들과 짝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눈을 돌려서 취하거나 그것을 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것으로서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는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요 예수님의 성전이 된 자요 예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다 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 안에 주님은 거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고린대전서 3장 17절의 말씀이죠 이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성전은 반드시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 성전은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믿을수록 위기감으로 느껴오는 거 또 정말 부담으로 느껴오는 게 나를 거룩하게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위기감이나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과 같이 짝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사는 믿는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도록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얼만큼 부르짖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보존하느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에 나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야지 세상에 살되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되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달라야 돼요 마음이 달라야 돼요 입술이 달라야 돼요 왜? 말씀에 잡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순정하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룩한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에게는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빛민을 만족하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내가 정말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로만 잘 보존하면 식료품이 먹을 양식이 풍족하도록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육체 양식을 말하는 것 같이지만 아니요 주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덤으로 줄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식료품을 풍족히 준다라는 것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자정을 하시면 말씀을 영적인 양식 썩지 않을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신다라는 거예요 풍족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풍족히 주어지면 배불러지죠 우리 안에 화평과 평안이 있어지니 결국은 아 이 화평과 평안은 말씀이 풍족해질 때에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오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의 온전히 지배를 받는 자는 그 심령이 배부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하는 그 복을 받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분의 살과 참된 음료는 그분의 피라는 거 그 살, 그 피, 그것이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되어져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세워지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어지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56절로부터 58절까지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8절까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까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하니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기름봄을 받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58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먹고도 죽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맞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그 주신 떡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죽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아 알아질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출거위 외치리로다 그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곳에 옷을 입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을 입게 되어진다 라는 거 이게 갈라지오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어져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거 이 제사장에게 입혀주는 구원의 옷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거룩한 옷을 입은 자야 누구만이 제사장의 옷을 입어서 예수님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몸이 되어야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척 아니면 믿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후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가 그분의 성전이 되어지고자 거룩한 자가 되고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그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아니하는 예배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아무리 자기네들이 얘기해도 바알의 제사장 아스라의 제사장 소용없어요 아론의 후손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낸 게 하루 종일 난리를 치고 몸을 긋고 난리를 쳐도 꿈쩍도 안 했어요 엘리아가 그때 한 날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참 종이 됨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것을 이룰 때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열두 도를 두고 그 다음에 두 세야 정도에 들어갈 만한 고랑을 파고 물을 네 항아리씩 세 번을 갖다 볼때도 열두 물항아리를 부었어요 열둘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열두 지파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열두 지파를 통일한 다이도왕과 같은 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을 부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물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완전히 다 살라서 순간에 취해 가셨어요 이 열두 지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그 물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두 지파가 세워지고 열두 제자가 세워지고 열두 제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 복음은 오직 십자가 복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말씀도 오직 십자가 복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십자가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고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라 그들을 통해서 구원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거기서 어디서 바로 그 구원의 옷을 입혀준 제자장에서 다윗에 뿌리나게 한다 바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나타내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능력이 되심을 어디서 나타내요? 십자가에서 나타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그 능력을 나타냈고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능력은 바로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능력인 거예요 다윗의 위가 영원히 그 자자 손손에게 내려가게 하고 다시는 빼앗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왕위는 영원히 물려 내려가서 그의 자손이 된 자 성전을 짓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면 그에게는 다윗의 뿔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름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했다는 건 바로 성령의 기름부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기름부음을 부여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 등을 준비한 것처럼 등 내가 주님의 등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불을 비추자는 말씀의 기름부음이 내게 있어서 빛이 비추어질 때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등이 되어져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세요 다윗에게 능력의 뿔을 주고 그로 인해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에게 등을 준비해서 이 세상에 모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케 하시는 거 빛을 비추시는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자 우리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이와 같은 복음 전파 예수님만 전하셨나요? 아니면 우리도 하고 있나요? 우리도 같은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열어서 제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제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행해서 행하신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팔량 없이 부으시고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인자 되면 인하에서 받은 권세는 세상을 심판할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권세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서 우리가 누구든지 심판을 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묶으면 묶어지고 풀면 풀어지고 얽매인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 내 능력도 내 실력도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아니요 내게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다 돌리는 예수님께 주신 그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 눈먼자를 눈을 뜨게 하고 가난한 심령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이루도록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고 그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8절 본문 말씀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온전히 주의 성전이 된 자에게는 왕관이 빛나 생명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빛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는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라오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교회라고 하는데 나는 부자다 나는 부여하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벌거벗었다고 말하거든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보인다고 말하는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고 말하거든요 내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지 정말 주님 안에서 각절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거룩한 백성 주의 성전 제사장 나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전 주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로 세웠지만 거기에 내가 백성이 되어졌지만 이 거룩한 백성은 성전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도 되고 그래야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 받으신 제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지정한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 십자가의 법의 피뿐이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진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반발 상달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받으시고 부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말씀이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는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성전으로 그와 같이 이 땅을 잘 살아 주의 성전으로 지어진 자에게는 영광의 멸류가 아닌 왕관 생명의 멸류가 아닌 왕관 왜 우리가 왕이 되어지기 때문에 왕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냐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달렸어요 내 믿음이 정말 예수의 피를 가집니다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룩한 심령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되어져서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질 때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지정한 예물이고 예수님만이 그 피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영원한 제사함을 주는 제물의 피요 예수님을 통화해서 주시는 말씀 이 십자가 보건만이 나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기름붐을 받은 백성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성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거룩해야 할지 그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그 십자가 보금이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음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기름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으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어지도록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깨달음 안에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도록 매일의 삶 속에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단 한 분 그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 속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